싹 다 삼재네요 엄마 빼고 그렇죠? 네 모르셨어요? 집안이 시끄러울 때는 그런 줄 알아야지 뭔 탈이 있어도 이같지 여기에 지금 정사생이 4월 17일생 지금 오시 기준님 집에 시주 모셔놨었습니다 네 시주단지 모셔놨었어요 모셔놨었고 그리고 여기에 안팎으로 종교가 왔다갔다 합니다 왜 양쪽 집안에 오시하고 안시하고 다 뭐 믿어요? 이모는? 전 불교 안시 집안은 성당 간지 한 2년 성당 간지 좀 1년 됐고 2년 2년 어디 갑니까? 아무데든 안갑니까? 아무데든 안가는데 친구들 따라 교회 친구 아 여긴 또 교회 가고 목사님 아들이 자기 친구 우리 아들도 친구 따라가는 거 응 응 응 그게 종교예요 아 그래요? 네 영부자생에 상남사지 둘째 자손이 사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주가 굉장히 빡셉니다 빡셉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딸같은 자손이라고 하기엔 좀 뭐 할 것 같아 좀 굉장히 특별한 사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속을 좀 많이 썼겠다 힘들어 구체적으로 뭘 제일 힘들게 해요? 요새 제일 분쟁이 많이 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가 센 것 같아서 엄마가 뭐 디먹어? 네 엄마도 사주 가히 뭐 약한 편 아닌데 네 근데 여기 안씨 지금 대주가 거의 그 김일성 군단 같아 네 아주 김일성 뺨치게 아주 그냥 이 정치를 갖다가 아주 공산 공산당이고 막 이거 완전 빨리 짓을 하고 지금 그래서 예 어디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느낌이 나요 이모만 네 여기 지금 안씨 지금 요 삼 요 저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옷을 갖다가 어 아주 그냥 직권을 갖다가 아주 그냥 거의 뭐 모부리드 근데 참 사라지는 거 보면 그쵸? 포로가 인질이 이모뿐이라 가지고 사라지는 짐이다 그쵸? 근데 이모가 예쁜 거 좋아하고 되게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천의 여자라 그러는데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씨 대주가 매력은 좀 있는데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요 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근데 그거 뭐 다르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매력적이에요 아까 앞에 오셨던 분이랑 같이 전 어디 좀 갱년기가 클리닉 같은데 좀 다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갱년기가 문제가 아니고 얼굴이 그렇게 똑같아가지고 나 이 사람들이 너무 웃겨서 그래 지금 나는 미치겠는데 어 귀에 눌리니까 어 바람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도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귀에 눌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매력적 네 할머니가 매력 필요 없고 매력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살아와라 근데 뭐 데리고 살 저기도 아니고 근데 이모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애기씨가 그래요 어 좋은 것도 좋아하고 예쁜 것도 좋아하고 어 얼굴도 예쁘고 다 너무 좋은데 이 지금 김희성 같은 아저씨 밑에서 지금 이 아들 둘에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길을 못 펴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혼자만 계속 겉돌고 있거든요 겉돌 수밖에 없고 왕따시키고 있고 그러고 이모를 근데 여기에 이 안씨 집안에 이 시댁이 또 예 또 어마어마한 주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어르신들이 네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요? 올해까지 이제 지냈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지낸다고 아아 성남 갔다 그랬지?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그럼 제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이때까지 지냈거든요 아니시면 결혼하면서부터 응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안 지내기로 그냥 신랑이 이제 됐다고 그만 지내자겠나 응 그거는 뭔가 분란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없애기로 한건가 아니면 딱히 분란은 없는데 이제 신랑 성격상 이제 본인이 제사를 계속 지내야 돼요? 안 지내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저 혼자라도 지낼까요? 나 혼자 못 지내지 김일성이 오달을 내렸는데 혼자 지내다가 재사 없을 일 있어요? 여기 왜 오시 집안에 할머니가 둘이지? 저희가 둘이에요 애기 아빠가 둘이 아니고 콩콩 옷이지만요 그 옷이 아니에요 이모? 맞아요 할머니가 둘이에요? 그 할머니도 제사는 지냅니까? 아니요 잘한다 안 지내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친정인데 안 지내는 것 같다가 아니라 먹을 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머니들은 벌써 하는데 뭘 이거 이렇게 하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줄 있다 소리도 듣고 그 시중 모셔놨었어요 그 할머니들 시중 모셔놨었다고 그건 이제 우리 엄마나 우리 친정 쪽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제사 지내시긴 지내시는데 둘이 지났는지 세명 지내지는 잘 몰라 그렇겠어요 할머니 하나가 그 적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랬더니 할머니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깐 살아생전에 구백을 좀 많이 받았나봐 눈치를 많이 받는지 그랬더니 할머니 하나가 들어오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이 할머니 앞으로 밥을 떠넣든지 따로 무슨 뭐를 하든지 뭔가 이게 필요하지 이 할머니가 바람을 일으키면요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거를 친정인데 제가 지내야 돼요? 그럼요 왜요? 친정이니까 추가 외인이라 그래도 아들들이 있잖아 몰라? 밑에 아들들 누구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 10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할머니들이 10명 다 왕래하는 거 아니고 아들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고 손자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고 손녀한테도 왔다갔다 하고 아니 큰며느리도 있고 작은 며느리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엄마도 쳐다니니까 아 왜 구애하는 모습 그런건 원래 그런 겁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시댁제사랑 친정제사랑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 저 안일성씨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뭐 했다가는 또 뭐 어 저기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 하나가 이모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심술을 내면은 집구석이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팩트는 이해되세요? 근데 왜 하필 나냐 이렇게 물으면 무당이 나는 다 다 팔 수가 없다고 그럼 나는 이 양반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왜 4대째 무당이지 나는 엄마한테 물으면 우리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거든 그런거랑 매한가지 대접을 좀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하게도 어 차려놓고 이 할머니 달래가지고 천도 시켜야 이 집안에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스님 사주를 조금 타고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금 스페셜해요 지내면서도 스페셜할 거고 근데 아이가 영리하고 사주가 좋은 거는 좋은 거다와 세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좀 이야기 자체가 그랬는데 아이가 굉장히 이 천방지축으로 막 이러는 것도 이러는 건데 주변 환경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드는데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을 따라다니면 괜찮은데 선두에 서 있거든요 대장질하고 막 이러는 거 이제? 어?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동작 우리 애는 안 치는 거 알거든? 이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꼴값 다 이기게 이거 봐라 막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거는 있어 무리를 지어다니면 따라다니면 어? 조금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는데 선동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주동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덜 다치거든 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맞으면 세게 받는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왕래를 자꾸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자꾸 어? 막 그럴 때만 대고 나면은 어? 또 이렇게 하면은 어? 그렇게 하고 요렇게 간접적으로 자꾸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조금 있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그 할머니 대우를 좀 해두든지 아니면 뭐 구스란한 얘기는 아니고 뭐 소소하게 어찌됐든 어? 많은 것도 정성이고 적은 것도 정성인데 원래 없는 게 더 정성이라 그랬어요 몰라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요렇게 차려가지고 할머니한테 좀 빌든지 왜 빌어야 되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 비는 거는 어떻게 비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나중에 예 얘기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런 거 여쭤봐도 네 신라 이혼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또 왜 안 돼요?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 남자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머 같이 사시는데 모르세요? 아니 떠나준다고 하길래 아니요 떠나야 떠나는 거지 떠날 자는 술자리 회식할 때도 보면 몰라? 야 나 몇 시까지 간다? 어 나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애들이 끝까지 있어 아니 그러면 이제 헤어지지도 않고 평생 그러면 살아야 돼요 조율을 해야죠 조율하셔가지고 이제 아이 조금 있으면은 애들 출가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제 그러고 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수는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신랑이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 잊을 때도 있겠지 간혹 가면 뭐 열애 뭐 체조점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내가 느끼기에 신랑의 존재라는 거는 언제 굉장히 화려하게 이 발산이 되냐면 애들 등본 뗄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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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응 그때 말고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 아직 우리 둘째가 그러고 일은 언제 하겠어요? 아 그건 좀 아직 좀 아직 더 하려면 네 평생은 먹고 너무 해요? 평생은 아니에요 언제 도대체 일을 하는지? 그래도 한 한 1년은 조금 더 놀아? 네 한 1년까지는 안 가겠는데 그래도 갑자기 차고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은 일을 좀 해서 어 이제 48인데 내년에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았고 그렇죠 22일에 동지니까 보고 지나가고 나가지고 한 50 50 51줄 49인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한 2년에 더 먹고 논다는 거예요? 네 길어봤자 한 1년 정도 놀 것 같은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뭘 한다 그래가지고 저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하신 김에 어떻게 평생 그렇게 물건이 올 수가 평생 아니라고 했어요 1,2년 남았다고 했지 아 재수없으면 백살 산다니까 요새 이제 뭐 사춘기 뭐 저긴데 뭘 아직 나이 50도 안 되니 뭐 할머니가 그런다 뭐 아이고 우리 때야 어 40대 되고 하면은 죽을 날 받아놓고 했었지 어 요새는 재수없으면 백살 산다는데 언제 죽어요? 예? 언제 죽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50에 일을 하면 충분히 그때 어 망가위하고 더 벌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저기 평생 평생 놀잖아 먹고 노는 거는 라고 아니 아직 1,2년 더 놀아라 입니다 하니까 할 말이야 나 한 1년 안 걸려 한 1년 안 걸려 그리고 우리 저 뭐야 병진생이 내년에 또 이야기하게 하지만은 어 용과 용이해가 용해가 만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집의 이모가 들고 들어서며 이 집 파국이다 응? 다 찢어야 된다 좀 참으세요 고비를 넘겨갈 수 있는 거는 좀 넘겨가고 어? 어차피 자식들 때문에 그 동무 때문에 어? 여태까지 살았는 것 같으면 그를 해봤자 눈에 안 보이고 싶으면 어 이모 나갔잖아 어 나가잖아 나갔다가 뭐 할돌이만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밖에서 스트레스 풀고 해 어차피 나아지지 않아 안 나아지면 어떡해요 오랜만 기다려요 여기까지 고비다 생각을 해 어?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어? 근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첫 번째 그거고 이 할머니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손을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지금 안 씨 집안에 안 안일성 씨 지금 김일성 씨 어 이거 핑이 돼가지고 계시는 분 어? 그거는 요거는 시간 지나면 지가 나갈 때 되면 나가요 예? 이제는 머리가 좀 쪼그러지는 이런 성장이 좀 쪼그러지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부러뜨릴 수는 있어요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파괴하는 것만 아니면 기가 언제쯤이래 타고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타고났어요 아 사주 보자마자 기민성이라고 그러면 그럼 안 고쳐지는 거네요 네 제가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좀 직성을 눌러드릴 수 있는 이시다 그래도 지금 자기는 성당 가는 바람이 많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결국에는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고 있는 모양이야 음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 양반 그런 것들은 뭐 성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 다 놀았어요 길어봤자 1년이에요 길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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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나서 지금까지 놀았는데 네 길어봤자 앞으로 뒤에 희망적이에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토지 매매가 네 너무 안 돼서 네 지금 이제 매매 사기 네 이렇게 기운이 있는지 하나 매매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기수 들었어요 사기수 사기수 사기 받는 거 살고 가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기수 들었다고 사기당한다고요 응 사기수 들었다는 거는 금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든지 어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 사기를 맞으면 어때요 기분이 억울하죠 열받고 열받고 제가 파는 입장인데도 네 사기를 당해요 네 어 제가 돈을 받는 입장인데도 네 그럼 어떻게 그럼 열받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근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원칙이 마련이에요 사기수 들었어요 일단 들었으니까 어 사기수를 미안해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 인자가 나타난다거나 적절한 뭔가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전화 주시겠어요 응 저는 그 그냥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인데 응 그러면은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요 보통 어 어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내년에 팔리긴 팔린네 네 내년에 그러니까 사기수가 들지 아 아 그거 나한테 전화해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왜 자꾸 한숨을 하셔 어 답답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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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데요 저는 내년에 팔릴 건데 어 사기수 안 맞으려면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갖고 내가 그거 봐주면 어 그거 끝나는 거지 팔리는 거지 어 그리고 우리 대주도 어 완전 1년 뭐 이빨이 놀아봤자 1년인데 뭐 어 6개월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3개월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갱생의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 어 그리고 어 그 할머니 저기 이만저만 하면 어 저 뭐야 어 쌍으로 다 괜찮은 모양이면은 이게 가음만 사성이지 뭐여 아니 걔들 둘이는 좀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좀 좀 말 좀 듣고 요렇게 살 살겠어요 응 뺄질 뺄질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 갖다 놔도 집 앞벌에 해먹고 살아 근데 요 요거 삑 처리해드릴게요 이런 근데 우리 저 밑에 자손이 자꾸 손발 주자에 서면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이게 얘가 살이 들었단 말입니다 손에 운동선수예요 예 손에 살이 들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이래버리면 아이가 요렇게 요렇게 상처가 날게 터져버릴 수도 있다고 아이가 살이 들면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에헴하고 어 요녀아 하면 또 이게 또 사고가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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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생각보고 다 해결하면 아름답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그 뭐 계속 한숨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조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살았으니까 저도 예쁜 사랑을 해서 예쁘게 한번 여자랑 네 네 살고 싶어서 네 통제가 그래요 엄마 그렇다나 그렇다고 하잖아 그렇게 한번 살아 보고 싶어서 응 제2의 인생은 살듯 제3의 인생은 살듯 일단 아이가 조금 안전할 때까지는 어차피 등본 때문에 사는 거 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얘기에요 그럼 저한테도 다른 멋진 남자 그럼요 그거는 그때 뒤에 네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예를 들어 된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필감이야 네 앞에 똥차가 있는데 어떻게 뒷차가 새차 오냐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간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간다 갈 사람은 지도 새도 모르기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어 글쎄어라 금순아 응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그 나이로도 안 보여 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스무살짜리 아들이 있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사실 항상 이 비관서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연락 주시면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뻐 같아 아니 그런 거는 꽃분홍색이라 그런가 네 그 색깔 엄청 예쁘네요 친구가 마마님이 아니 친구가 좀 밖에 있으라고 너무 예뻐요 아